인천관광공사는 2022 인천 스마트관광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스파트 관광 도시 활성화, 아이디어, NFT,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인천이지앱 서비스 제안 등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전 블로그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사는 자유의 은혜가 Sport선arte 관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